홈프로스나 일반 대형마트에 치킨 종류를 많이 판다는 건 알으시죠? 근데 생각보다 종류가 너무 많네요. 소떡소떡도 있고 그리고 치킨 종류도 엄청나게 많네요. 한번 구경하니까 구경할만하고요. 이것은 강정 두마리 15,000원 정도 두마리가 양념치킨인 것 같은데요. 양념치킨 닭다리, 날개부위 강정 이것이 강정도 있고 손살도 있고 아무튼 종류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. 옛날에는 통에 팔아서 그냥 후라이드치킨 하나 판 것 같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있네요. 가격도 한 20에서 30% 정도 저렴하고 이것이 두마리 통큰치킨 날개 윙 아무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 뭐 이용할만합니다. 주영이는 먹고 나무도 먹을 수 있지. 진리지.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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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